우리가 레이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전반부입니다. 어떡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18장부터 27장은 하나님 만난 하나님 백성들이 24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6장입니다. 레이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6장은 레이기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27장 마지막 장은 부록입니다. 부록. 27장에 관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 그 소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어겼다. 그것도 공인인증서가 찍힌 것을 어겼다. 그거는 사기죄가 적용돼요. 세상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도태되는 건데 하물며 살아있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 문제를 마지막 장 27장 부록으로 설명하고 26장은 이제 레이기의 결론 부분이에요. 핵심이 뭐냐? 생명과 사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저주받느냐?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미지근한 게 없어요.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 마태봉 25장에도 양과 염소로 구분됩니다. 종교가 미지근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중간이 없어요. 오늘도 뭡니까?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모세가 레이기를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출발합니다. 민숙이 10장 11절에 보니까 11개월 20일 동안 머물었던 이 신의 산을 드디어 출발해요. 출발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이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레이기의 결론 부분이 뭐냐? 복과 저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저주받느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더라도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돼요. 그런데 이것은 40년 후에 모합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세 편의 설교라고 죽습니다. 그게 신명기거든요. 이때도 언급됩니다. 오늘 출국 1세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신명기의 복과 저주는 2세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 말은 1세대가 이 언양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시한 거예요. 그냥 듣고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임해야 돼요. 이걸 깨닫다. 사람이 깨달아야 변화됩니다.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듣고 이것이 깨닫다. 다른 말라면 로고스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깨닫다. 우리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나의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특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 또 교육자들은 이런 묵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우려할수록 누가 지적하는 것을 싫어요. 누가 지적하는 것을 누가 좋아했습니까? 그렇죠? 혹 아내들이 야당 역할에서 지적해주면 좋아할 줄 아십니까? 아니, 아내가 발음만 하면 좋아해요? 사실을 얘기하면 좋아합니까? 사람은요. 사실을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거를 수용하는 사람은 변 안 돼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는 누가 책망합니까? 하나의 말씀이 책망해야 돼요. 하나의 말씀이 강한 빛이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저항의 충돌의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과 하나의 말씀이 비리치거든요. 저항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잡느냐가 중요해요. 하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사단의 말이 떨어졌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단과 하와는 이 말씀이 충돌된 거예요. 맞지 않으니까 충돌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갈등이에요. 하나의 말씀으로 이 갈등을 꺾어버려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 생각도 세상의 사람. 듣는 것도 세상의 사람. 물질관도 세상의 사람. 자녀관도 세상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한 자가 받을 복이 뭐냐. 그런데 먼저 26장 3절에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우상 숭비하지 말라.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선상을 세우고 그에 경비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6장에 많이 나오는 문장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이렇게 한 복을 받을 것이다. 언급하기 전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이 지금 신의 산에 있어요. 지금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40년 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1년 전부터 많은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이지만 그들은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패턴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신이거든요. 이 범신론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애국은 다 신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일강도 신이에요. 우리는 강 아닙니까? 신이에요. 개구리? 그게 어떻게 신이 됩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알을 낳은 거 보십시오. 엄청나게 알을 납니다. 이게 다곤신이고 다곤신. 사무엘상에 보니까 언약계가 다곤신 앞에 있다. 낳지 않습니까? 불레스의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기는데 이 다곤신의 얼굴이 개구리 형상이에요. 왜? 개구리가 왜 신이냐? 다신. 다른 말 하면 다산의 신이거든. 이 신을 믿으면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하거든. 개구리가 신이에요. 이해 안 되겠죠. 나일강이 신이에요. 흑이 신입니다. 흑이. 태양이 신이에요. 태양 신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 신. 부록으로. 부록으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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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네로 황제로 이로부터 250년 동안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황제가 10명이 핍박을 250년 동안 줬어요. AD 64년. 즉 64년엔 이 로마의 화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황제가 네로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의 50%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방향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방과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라고 됐거든요. 그리고 로마법에 로마법에 종교로 등극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해요. 이 불을 지핀 장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화살을 돌릴 순간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50년 동안 핍박이 됐는데 313년 콘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한 종교로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겁니다. 믿어도 좋다. 로마법에 보면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처음으로 등극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관한은 추방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382년에 대시도스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정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정도로 신의 산에 있었던 애국 백성들은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이곳이 430년 동안 그냥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수십 년 동안 밥을 먹었던 사람에게 밥 먹지 말고 아침마다 빵 먹고 아침마다 고기 먹으라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성읍을 왜 황폐하게 하느냐 너희가 지었던 이 성서를 왜 황량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드린 이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 땅을 황량하게 만들겠다 원수들이 이 땅을 침략할 것이다 이런 저주를 우상숭배하면 당한다고 미리 경고합니다 왜 이런 저주가 임하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원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은 상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상세기 3장에 문제가 없으면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상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죄 죄로 말리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사탄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상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세기 3장 15절 정답을 주신 거예요 정답 유일한 정답을 준 겁니다 그게 뭐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만나게 할 것이고 사단의 굴레에서 해망시켜줄 것이다 그 방법이 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인가 십자가 피를 흘릴 것이다 어디에서? 나무에서 성경은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구속사 속자는 갚다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구속사 중심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한 거예요 약속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언약도 쌍망간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누구한테 줬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거예요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가난에 가게 하시는가 그 그리스도가 가난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 내시고 지금 가난에 입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율법은요 지금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언제 줬습니까 1445년 BC 1445년 지금 신의 산에서 모세가 여덟 번 신의 산에 오르는데 네 번째 올라갔을 때 율법을 주셨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을 통해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BC 2066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전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기 전 다른 말하면 621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율법 전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대단하죠 율법 전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 율법을 줬느냐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죄인이 필요하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 됐을 때 구원자를 보거든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적용이 다 달라요 국가마다 죄의 기준이 달라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죄가 뭐냐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한 사실을 알아야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내가 늪에 빠져봐야 밧줄을 던졌을 때 잡잖아요 죄의 늪에 빠져봐야 돼 너는 죄의 늪에 빠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인간은 그래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심판이 오는구나 저주가 오는구나 재앙이 오는구나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구나 율법을 주기에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통해 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메시아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예요 다른 민족은 불신자지만 하나님은 이 메시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메시아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26장에 끊임없이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1장에는 31절까지인데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즉 엘로임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와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뭘 얘기하냐면 창조와 연관되게 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구원과 연결돼 있어요 구원 구원과 연결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엘로임이라는 하나님 단어가 32번 나왔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엘로임 하나님이다 근데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과 관계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구원시킨 것이다 창세기는 어디서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1년 전에 너희는 뭐였냐 애굽의 땅에서 종이지 않았는데 딱 1년 전에 종이에요 자유가 없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노동이 찌들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1년 전에 너희는 종 아니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내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신은 다 짝퉁이고 가짜고 나만 참신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보지 않았느냐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 장남도 죽어야 되지만 내가 살려두지 않았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입니다 구원의 하나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연결된 게 안식일과 성소 결론적으로 안식일과 성소는 뭘 얘기합니까 장차없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를 구원시켰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너희를 구원시켰다 그래서 안식일과 성소는 장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을 언약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세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물질주의 축복 평화의 축복 임재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면 다 끝나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많은데 평화가 없으면 그 물질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물질도 많고 전쟁도 없는 국가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국가 그 개인 가정은 나중심 물질주의 성공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어떤 법 물질주의 축복 평화의 축복 임재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1년 전에 노예했던 너희를 종됐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있지 않느냐 바로를 꺾었지 않느냐 애국을 꺾지 않았느냐 종에서 자유암을 주지 않았느냐 애국당에서 인도에 내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걷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출애국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국할 때 출애국할 때 BC 1445년 1월 15일 날 아침에 애국당에 나왔을 때 성경은요 출애국기 12장 41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노예에서 바로 해방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군대로 보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 평가한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평가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 성경은 1.1억도 변하지 않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표현은 만가지가 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왕같은 백성이라고 종기한 자라고 그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귀했으면 휘브리스 1.14절으로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수만 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세상의 소리를 듣겠어요 하나의 말씀의 소리를 듣겠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 정지하고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자기를 향해서 못된 언어를 스스로에게 퍼붓는 거예요 이렇게 당한 사람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이런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언젠간 폭발합니다 그럼 남한테 폭발하면 감옥에 가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폭발하는 그게 누굽니까 가정이에요 자녀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코브라가 싸울 때도 같은 코브라가 싸울 때도 여러분들 웬만한 독을 내뿜지 않는다 말과 말이 싸울 때도요 보통은 말과 말이 뒷발로 뒷발로 독료를 해치지 않는다 사람은 코브라 독보다 더 악한 말들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할 때 조종기간을 3개월 동안 하도 많으니까 양쪽 말이 다 맞아요 그러면 조종기간이 끝나고 이혼할 때 얼마나 독한만 합니까 코브라 독보다 얼마나 악한 말들을 전에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전에는 좋아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이 상처가 머물러 있지 않고 입으로 토해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금쪽인가 내새끼인가 온영박사가 나오는 거 보세요 아니 아이가 나와야 할 언어입니까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7살 아이가 내뱉는 말을 보세요 언어를 보세요 욕을 보세요 행동을 보세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누구한테 습득했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봤든지 아니면 영상매체를 통해 봤든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고 해반받은 1년밖에 안 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여호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축복 다른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참 복이에요 우리가 세계 랩런트 대회를 하지만 그 랩런트 대회 올해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몇 년 전에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얼마나 거대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동원해서 사역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들은 해외에 있는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또 목회를 성공한 것도 아니 세상 관점에서는 그런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말씀대로 살려고 머무림치죠 이게 복 아니겠어요 복이란 개념이 100%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참 복받을 게 많아 여러분 자녀 중에 신앙생활 잘한다 복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건강해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안 좋은 게 있죠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뭐 있다 할지 그거는 별개 문제고 세워보면 하나님의 자녀 말씀대로 살면 참 복이 많은 거예요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얼마나 속속인 가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복이에요 자 불순종의 형벌을 보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14장 15절에 시작하기 전에 율법을 어긴 자에게 오는 형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중복되게 표현한다는 게 있어요 명령 규례 법도 개명 언약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다른 말 율법을 중복적인 표현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어떠하면 똑같은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청정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고 싫어하며 언약을 배반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대항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에서 대항합니다 그때 처음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해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그리고 순복해야 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 기억 기억이란 말은 여러분 몇 번 반복됩니까 기억 기억 기억